최신 인기가요 최신 인기가요 탑10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경쟁이 치열한 케이팝 세계에서 꺾이지 않고 꼿꼿하게 피어난 걸그룹 하이키입니다 하이키의 4분과 오늘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리인아씨 안녕하세요 하이키 백슬기 리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키 카리스마 리더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로잡는 보이스 메인버컬 휘연이 수서희입니다 본명을 안녕하세요 황금막내 예리입니다 왜 신형이라고 하시지 신형입니다 왜 갑자기 본방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들어오기 전에 친구랑 이야기하라보다는 휘연이라고 해버렸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재미있게 개인 인사가 끝났습니다 네 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야 또 러브게임에서 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처음에 이제 나올 때부터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음악도 물론 영케이씨가 잘 만들어줬지만 그걸 또 정말 찰떡콩떡으로 너무 소화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만나고 싶었어요 이번에 제가 음악방송 무대와 이제 노래 들으면서 끝까지 저렇게 앉아서 가는 건가 아니 중간에 한 번쯤은 좀 일어나지 못하는데 끝까지 그리고 가사가 올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표현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특히 메인보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티파니시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영어로 된 노래를 창법을 쓰는 거랑 한국어로 하는 게 약간 발성이 좀 다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녹음할 때 좀 어떠셨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이 그래도 저희도 연습생활 할 때도 팝송도 많이 부르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녹음은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훨씬 연습을 집중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연습을 많이 하고 녹음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메인보컬 희선 씨는 어때요? 이 창법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연습생 때 팝송을 정말 많이 연습했더니 뭔가 영어 버전이 더 쉽더라고요 오히려? 네 저는 한국어 발음에 발성이 살짝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서 오히려 이번에 더 수월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본인은 오히려 쉬워서 어금 자신감 좀 얹어서 녹음할 수 있겠네요 네 아 팝스타 아니냐고 하셔가지고 좀 신명나게 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디렉을 라이언 전시 씨가 봐주신 거예요? 아니요 같이 하시는 분께서 와주셨는데 칭찬을 엄청 해주셔서 진짜 신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주행 순항 중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면은 중간에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역주행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순조롭게 순항 중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키 네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명으로 구성된 팀은 누가 있는지 예를 들면 블랙핑크 이렇게 예전에 네 명으로 구성된 팀은 누가 있었는지 지금 미세이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전에도 네 명의 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한번 이어볼게요 먼저 추억의 4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오 역시 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이 곡을 저희 어제 막내랑 막냉이 방에서 둘이서 콘서트 했어요 아 진짜로? 매직 틀어도 잘 아니 그래서 막낸이가 원래 안무에서 어머어머에서 약간 변형해서 예 우리 어 그쵸? 막 서씨를 치면서 이렇게 안무 변형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역시 예일씨는 제가 커버한 거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스윗베넘도 너무 좋았었고 예예예 그거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럴 업도 봤었고 너무 멋졌는데 오늘도 바로 또 안무를 응용해서 해주셨네요 아니 어젯밤에 갑자기 왜 막내랑 이 곡을 저희 어제 추억에 좀 빠져가지고 옛날 선배님들의 노래를 틀어놓고 둘이 즐겼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숙소에서 그렇게 하고 놀아요? 네 그금 와 보통 요즘에 너튜브를 많이 보는데 아니 이렇게 또 추억의 명곡에 춤을 춰보는군요. 한편에 마술쇼를 보는 듯한 퍼포먼스로 사랑받은 걸그룹이죠. 시크릿 추억의 4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매직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억의 명곡입니다. 좀 전에 어젯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숙소 분위기는 어때요? 숙소 분위기 저희가 이제 각방이 생겼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전에는 조금 완전 와글와글하게 붙어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본인의 시간이 생긴 그런 숙소가 됐어요. 좋다 좋다. 아니 그러면 추억의 명곡 듣고 여기 춤 막 해보고 할 때 우리 리나 씨는 뭐하고 계셨어요? 저 혼자 바쁘게 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내일 옆방이라서 뭐하고 있는지 다 들려요. 그렇죠. 그렇겠죠. 다 보이고 다 들리고. 저도 혼자 넷적 댄스 치면서 준비했습니다. 방은 좀 깨끗한 편이에요? 아니면 지저분한데 정도는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나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왜요? 장래 빼고 되는데 막내가 살짝 좀 우리 막내가 방이 좀 네. 좀 어질러져 있어요. 막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분명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어수선하다. 그렇죠. 본인은 알죠. 그 복잡한 중에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이제 또 특히 서희 언니가 저희 방을 보면 조금 정리 좀 해주니까 아니 근데 뭐 리더 방은 깨끗해요? 네. 저는 살짝 예전에 리나가 말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화장대에 렌즈랑 네일을 놓는 칸이 있는데 리나가 거기서 광기를 느꼈다고 되게 레고처럼 너무 판매하는 줄 알았어요. 나 그거 알아. 어떤 말인지 나중에 해외 투어 가고 이러면 가방 딱 트렁크 열었는데 판매하는 것처럼 막 정말 테트리스를 정말 잘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 막내하고 리더는 방을 따로 써야 돼요. 같이 쓸 수가 없어. 같이 쓰면 제가 매일 치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예일 씨 그 막나도 힘들어요. 맞아요. 나는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된 건데 맞아요. 각자 방 쓰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계속해서 요즘 사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개개인의 실력이 월등한 4명이 뭉쳐서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요즘 사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안무를 숙지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대단한 팀이거든요. 진짜 여기도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멤버 벨 씨의 아버지가 심신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쇼케이스 MC를 진행할 때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응원을 해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첫날이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할 때 그래도 선배님 아버지가 와서 엄청난 응원을 해주고 갔거든요. 혹시 이제 네 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중에는 가장 열정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시는 분이 누구 부모님이세요? 저희끼리도 그래도 나름 되게 부모님들께서 모니터링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방송을 끝나면 어? 우리 아빠는 뭐라고 왔는데? 어? 맞아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왔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왔어. 이런 걸 공유하고 막 이러기는 합니다. 그러면 가장 장문의 부모님 누구고 가장 단문으로 딱 짧게 보내시는 분 누구세요? 단문은 이제 저희 막내 어머님께서 되게 지방의 창원분이셔서 되게 시크하면서도 쿨하게. 네. 뭐 어떻게 최고 이모티콘 하나. 잘했다. 예 그렇죠. 짧게 짧게. 아 그럼 또 장문으로 우리 모니터링해주는 부모님. 어 장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엄마한테 몇 줄 정도는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저번에 건사비장 무대를 끝나고 어 정말 너네들끼리 있는 게 너무 벅차 보이고 너무 예뻤다.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막 줄줄이 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전체보기로 왔어요. 아 그게 장문이에요. 장문이네. 장문이죠. 그날 전체보기로 왔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도 성향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줄리씨하고 연습생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 몇 년 동안 같은 팀으로 둘이서 팀으로 계속 데뷔를 준비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언니를. 그때는 같은 팀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챌린지도 해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때 당시에 줄리씨는 느낌이 어떤 스타일의 연습생이었어요? 되게 둘이 비슷하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되게 밝고 또 작은 거에 깨르르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또 오래 같이 연습하고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까 좀 그냥 누가 봐도 팀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다른 팀 가서도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신기했어요. 줄리씨는 엄청 연습을 많이 하는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의 연습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휘사씨도 열심히 하는 엄청 노력형 네. 언니랑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고 그래서 각자 집에 말고 같이 집가서 자고 다음날 같이 오고 막 이랬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뭐 머릿속으로는 정말 팀이에요. 마음으로는 팀이에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 다 다 팀을 이끄는 인원이 되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추억의 사인적으로 유기 공개합니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건 죽어도 못 보내 이 하모니 못 잃어 이 팀워크 못 잃어 레전드 발라돌 2AM이 추억의 사인적으로 유기 차지했습니다. 아 여러분 방송 끝난 후에 영상 꼭 봐주세요.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레전드예요. 여기 2AM 지금 들어도 너무 좋죠. 죽어도 못 보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6위 공개할게요. 이게 누구지? 와우 엄청난 경쟁력이 필요한 K-POP계에서 피어난 원석 그룹입니다. 컴백할 때마다 곱게 다듬어지면서 보석이 되고 있는 하이키가 요즘 4인조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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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중독성이 엄청나요. 이걸 듣고 있으면 휘선 씨 목소리가 띵그밤 기기를 완전 계속 정말 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뒤에 이어서 또 리나 씨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엄청난 힘이 있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하이키노트의 첫 노래인데요. 하이키노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이키노트는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좋은 음악이라는 저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음악과 노래 이런 것에 집중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라서 저도 들을 때 생소하고 음색 위주로 들었는데 요즘에 가사나 이런 것들을 워낙 다 올려주시니까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알고 들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방송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앉아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앉아서 녹음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서서 녹음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라디오 라이브도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또 앉아서 하는 분이 계세요. 네 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그럼 서서 했어야 됐네. 서서 했어야 됐네. 아하. 아 그리고 또 서서 하는 게 좀 편한 분. 저는 서서가 편해요. 어 서서가 편해요. 전 사실 앉아서가 편해요. 아 근데? 아니 그럼 우리 메인 보컬이 지금 앉아서 하는 게 편해서 다 앉았을 수도 있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서서, 녹음도 서서 해요. 어 그래요? 이거 맞추시는 거 힘드실까 봐. 아 진짜? 아니에요. 그럼 서윤 씨는 어때요? 저도 서서 하는 게 좀. 저 서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서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다음부턴 서서 할게요. 비록 다리가 아프긴 하지만. 아니 근데 메인 보컬은 사실 앉이나서나 노래를 아마 잘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메인 보컬은 좀 그런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서서 하는 게 조금 편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남은 음악방송이 있나요? 네. 남은 음악방송에 가능하면 서서? 서서. 이제 남은 건 다 서서 해야겠어요. 추진합시다. 화이팅! 아니 근데 서서하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계속 앉아서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서죠. 만약에 음악방송 무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 방송이라도 아마 마지막 방송 거의 SBS 인기가요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인기가요에서는 우리 서서 해주시고 서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서서하면 조금 더 엔딩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딩이 조금 너무 서정적인 곡이다 보니까 엔딩 요정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혹시 못다한 엔딩 표정이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네 분 다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동시에. 하나, 둘, 셋, 큐! 아, 네. 다 달라요. 자, 그래. 이제 이런 거 좀 하고 싶었는데 곡 분위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우리 리더 서희 씨 이런 거는 좀 할 수가 없었죠, 사실. 아, 네. 너무 속상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카메라로 나중에 영상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 때 엔딩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사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이제 드디어 라이브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건강미, 섹시미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그룹이죠. 시스타가 추억의 사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시스타가 나 혼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닛 19 부셨죠?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우리 춤추고 있는데 너무 정말 복잡한 어떤 안무가 아닌데도 너무 존재감이 크잖아요. 섹시하고 이제 으른 섹시. 아, 섹시. 시스타 나인틴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나 혼자가 흐르고 있는데 혼자서 잘 노는 멤버 한번 꼽아주세요. 이거는 바로 납니다. 부장일치로. 막내입니다. 혼자서 주로 뭐해요? 영상 봐요? 아, 저는 어, 네. 그 프로그램이 놀면 뭐. 네.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 네, 그걸 틀어놓고 혼자서 이제 바스해요? 네, 바스하고 진짜 자기 차례를 만들어서 해. 아, 스톱했다가 이거! 힌트 주세요. 아,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 막내는 열심히 꼭 나가야 되겠네요. 진짜 꼭 나가야 되겠네요.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춤도 지금 거의 다 안무를 숙제하고 있어서 맞아요. 키씨하고 한번 투샷으로 춤춰야죠. 아, 가자, 가자. 어, 가야지. 우리 놀라운 토요일 관계자 여러분. 우리 하이키에, 뭐 모두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막내, 여일씨 앞으로 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는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좀 옆에 꼭 필요한 멤버. 누군가가 좀 뭘 같이 있어야 되는. 저는 살짝 리나 언니. 저도, 저도. 어, 그래요? 리나씨 왜 혼자 놔두면 왜 혼자 좀 우울해요? 아니요. 우울해야 되는. 크고는 아닌데, 뭔가 챙김이 살짝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두고 가고. 아, 제가 그 멤버예요. 제가 깜빡깜빡 잘 아시죠? 깜빡깜빡 멤버예요. 제가 깜빡 멤버는 어떡해. 큰일 났네, 우리 백설기. 아유. 아니, 내 머리도 확해지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유, 저는 너무 잘 알죠.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았고. 여기서 멤버들이 사실 챙겨줘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왜 못 챙겨가지고. 저는 나갔다가 그냥 나간 적이 없어요. 꼭 다시 들어오고.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 세 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신발장 앞에다가 항상 뭘 이렇게 놔둬요. 이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어떡하냐. 아, 그니까요.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되는. 네네. 네. 왜냐면 저도 20대 때부터 깜빡깜빡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어떡해. 앞으로 30년 인생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옆에서 챙겨서. 챙겨서. 팀이어서 너무 좋다. 저는 팀이 아니었으니까.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몸이 제일 힘들고.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혹시 너무 어려움이 심해지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이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구멍이 많은데요. 노래하고 이럴 때 가사 같은 것도 안 잊어버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저도 드라마 대본하고 이럴 때는 또 그런 일이 실수가 안 나요. 일할 때는 또 엄청 똑부러지게 하려고 되게 예민해지고. 그렇죠. 막 엄청 T성형으로 변하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일이 딱 끝나면 갑자기 좀 살짝 허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바짝 긴장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면 그냥 무너지는. 그래서 여긴 어딘가 난 누군가.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살짝 있습니다. 많이 좀 우리 보살핑을 하면 필요한 멤버입니다.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요. 네. 우리 시스타 하면 또 이제 건강 섹시로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네 분도 그 계보를 이어갈 거예요. 나중에 또 섹시로. 근데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까? 네 분? 저희는 다 헬스 다녀요. 헬스를. 웨이트. 저는 요즘에 좀 바뀌어서 필라테스를. 맞아 맞아. 듣고 있습니다. 아 필라테스로. 저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해요. 야 근데 또 그렇게 복근으로 노래를.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녀대로 노래. 그녀대로 노래. 에너지가 엄청나요.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비현실적인 비주얼로 AI라는 설이 돌았던 분들이죠. SM의 꽃밭 에스파가 요즘 4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하이키 러브게임 혹은 하이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하이키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정을 현재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는 걸스데이가 추억의 4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내 입수만 바라보는 나쁜 오빠. 오오오. 집 만나면 헤끔헤끔 오빠. 오오오. 몰라. 몰라. 싫어쳐도 넌 몰라. 웃지마. 웃지마. 당장만 좀 치지마. 반짝반짝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곡을 엄청 좋아해서 그 당시 제가 이 곡을 하루에 100번씩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무가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분은 어떻게 안무를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는 뮤직비디오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옛날에 초등학교 장기자랑을 스타트했을 때 이 노래로. 그치 맞아요. 그 당시 초등학생의 이 곡 아니면 에이핑크.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안무 숙제한 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리더 대단합니다. 예일 씨는 모든 안무를 다 숙제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건 프리스타일이었습니다. 오오오오. 역시 매일 댄서예요. 역시. 역시. 여기는 안무 창작 능력이 타고났어.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네. 그래도 이제 원래 안무하고 비슷하게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원래 안무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사인조그룹 4위 공개할게요. 아름다운 성춘의 환자.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우리 휘사 씨 한 번 불러줘요. 엄청 좋아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 수 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예요 예요 어. 예요 자.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데이식스가 요즘 4인조그룹 4위에 설치했습니다. 이 곡은 정말 휘서 씨가 불러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이 됐네요 벌써 힌덤 퍼즐이 생각이 나니까 진짜 멋있었는데 진짜 한 추억의 페이지를 남겼잖아요 이 가사처럼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느낌이 어때요? 치열하게 살았다 그 당시 엄청 치열했죠 정말 뜨겁게 살았다 한 여름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재밌었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힘들었지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희가 한창 대학축제를 엄청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축제를 정말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보니까 잠을 못 자는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병행이 힘들죠 체력적으로 또 할 숙제도 많은데 내주는 숙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휘서 씨는 생각하면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그 무대 하나를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는게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3일만에 하나를 완성내고 그랬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거는 도전이에요 맞아요 한 3개월 준비해야 될 거를 3일만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영케이 씨가 너무 좋은 곡을 만들어주어서 오늘날에 하이키가 있잖아요 영케이 씨 그리고 미주 씨도 중간중간 와서 럭게임에서 네 분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 이럴 때 하는 거죠 뭐 맞아요 선배님들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의 하이키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도 보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사인저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이번 원 안무 그대로 해주고 계세요 와우 데뷔곡 Bad Girl Good Girl로 그 애의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차지한 미쓰에이가 추억의 사인저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대상까지 대단한 팀이에요 미쓰에이의 Bad Girl Good Girl 흐르고 있습니다 미쓰에이가 데뷔하자마자 마마 시상식에서 신인상 그리고 대상을 동시에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키도 2023년 작년에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라이징 스타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 받았을 때 느낌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어땠는지 진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진짜 저희 맞아요? 저희 하이키 맞는 거죠? 하고 계속 여쭤봤을 정도로 너무 실감이 안났고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혹시 뭐 감사 인사 놓친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없죠? 나름 꼼꼼히 말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특별히 뭐 놓치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오늘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성과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지 배우 배수지씨의 플러팅 기술이 또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시죠? 잇몸을 이상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쁜 얼굴을 예쁜 얼굴을 예 그래서 하이키 멤버들은 우리 팬들한테 보여주는 마이 케이가 보여주는 나만의 플러팅 비법이 있다면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나만의 플러팅 비법? 플러팅 비법? 서로 이야기해주셔도 되긴 되는데 뭐 유독 뭐 나는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퍼포먼스 아 휘서 윙크 잘해요 윙크 장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장인이네 플러팅 윙크 엄청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 막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신도 먹었어 신도 눈이 자꾸 윙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우리 막내는 춤으로 예를 들면 난 이런 식의 기술을 쓴다 이런 거 있어요? 아 전 춤으로 네 트럼프란 전진 제가 워킹을 되게 큰 보폭으로 하는 편이라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플러팅 기술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앞쪽으로 쓰는 거죠 예예 이런 에너지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는 어때요? 저는 펜이랑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눈을 마주치면 그렇게 눈웃음을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뵈는 게 없다 뭐 이런 별명 중에 흔흔광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서 아이컨택 네 아이컨택 우리 얼굴 리나 씨는 저는 요즘에 새로 생긴 플러팅 기법인데요 네 수지 선배님의 앞니가 있다면 저는 인중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살짝 길게 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귀여워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엠믹스에 혜원 씨가 이 플러팅 이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미소를 아 그거 잘해요 혜원 씨가 아 근데 새로운 리이나 씨의 새로운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이럴 때 하면 살짝 귀여워지고 싶으니까 요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인중을 살짝 내려주는 아 요거는 리이나 플러팅 기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뿜뿜 실력 뿜뿜한 분들이죠 믿든 맘무 믿고 듣는 마마무가 요즘 4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네 마마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마무 화사 씨가 먹방으로 예 뭐 곱창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수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맞아요 혹시 탐나는 광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예 우리 멤버들 예 잘 나가시는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주류 광고 아 주류를 하고 싶어요 네 아 이제 아이돌인데 또 탄산음료도 아니고 또 아니 주류를 또 아니 아 주류를 아니 희서 씨 주류가 좋아요? 이유는? 네 이유요? 네 이유가 저한테 와도 제가 주량이 3cm여 가지고요 3cm여 가지고 아니 근데 왜 주류를 탐내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당대에 잘나가는 스타분들이 항상 네 하는 뭔가 아이콘 같은 느낌을 써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제니씨 아이유씨 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음악 이번 Think About You 요거랑 좀 어울리는 광고 혹시 생각해본 거 없어요?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면 향수 어때요? 좋다 좋다 뷰티? 어 뷰티 네 뷰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왜냐면 레드 헤어도 그렇고 아 요새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헤어 컬러 지금부터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신 단발자로 떠오르고 있는 리리나씨 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 제가 이런 말 들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지금 반응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도 헤어 컬러가 네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근데 본인 아이디어였어요? 어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아 네네 회사 아이디어였지만 나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레드 헤어가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소화하기가 윈터씨가 예전에 네 근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레드 헤어 좋은 점은 제가 빨간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안 좋은 점은 이제 베개나 수건이 빨간색이 되고 샤워할 때 이제 겨워 샤워 경험이 그래서 화장실을 들었어요 약간 무서운데 약간 영화에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러면 빨간 물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간 핑크빛으로 들어있어요 주황? 네 아 주황으로 왜냐면 레드로 들어있으면 너무 무섭잖아 맞아요 약간 핏빛이니까 맞아요 근데 약간 핑크빛으로 욕실이 물들기도 한다 요즘에도 계속 그러면은 베개에 빨간 물이 네 매일매일 수건을 새로 깔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관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진짜 화사씨가 그래서 이제 먹방이 워낙 유명해서 이 팀에 우리 네 분 중에 대식자 한 분 소개해주시고 소식자 한 분 소개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소식자는 일단 저희 막내가 진짜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아 밥을 안 먹으면 일부러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밥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엄마한테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아 네네네 밥 먹으라고 어른들은 맞아요 밥심이라고 항상 그러시죠 엄마들은 그래도 다른 거 잘 챙겨 먹으니까 맞아요 영양제도 많이 먹고 아 그렇죠 저도 밥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먹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단백질과 영양제 뭐 이런 걸로 먹고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뭐 춤추고 할 때 보면 저래 막내가 에너지가 진짜 좋은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식자는 우리 막내로 예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다 예 그리고 대식자 누구입니까? 대식자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해요? 셋은 비슷하게 아니 네 분이 주문하게 되면 피자 어떻게 두 판 가나요? 어떻게 주문해요 보통 네 씻어 피자? 한 판에 사이드? 아 네 그 정도 맞아 맞아 한 판에 사이드? 아 그럼 별로 못 드시네 반대 외롭는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네 오 그렇네요 두 판 정도 가줄 줄 알았는데 아 한 판에 사이드 정도 대식자는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사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네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고개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I will let you smile 행복만 주 국보급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죠 노을이 추억의 사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노을이 추억의 사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You know it's a shut down 간판 내리고 문장과 shut down 위피위피위피위피위피 위피위피위피 위피위피위피 It's black and it's pink cause I start sun down 개개인의 아우라도 넘사벽이지만 네 명이 뭉치면 레전드가 되는 블랙핑크가 요즘 4인조 그룹 2위를 차지했어요 We've been with us Keep watching me shut you down You don't wanna be on my best side 노래방을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분과는 방송인지 노래방인지 모르는 노래가 없고 모르는 안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잘해 또 블랙핑크 셧다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팀사랑 멤버들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팀활동 재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팬사랑하면 또 하이키도 빠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마이키 우리 팬덤 마이키를 위해서 이번에 You are my key라는 작사에 다 멤버들이 참여를 한 그래서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쉽게 쉽게 좀 잘 풀렸는지 아니면 고생을 엄청 해서 이 가사를 만드셨는지 어때요? 진짜 처음에 이제 팬분들께 드릴 노래를 쓰는데 작사에 참여해볼래? 하시길래 너무 좋죠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마디안의 가사를 다 집어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막 그쵸 어렵죠 할 말이 많으면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번 엎었어요? 그냥 저희가 아이디어를 일단 좀 많이 많이 써서 최대한 많이 써서 드리고 이제 좀 취합을 해서 가사에 녹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쓰신거죠? 하고싶은 말을 네 명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한건 아니죠? 네네 각자 써서 나중에 취합을 한거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네 분이 똑같은 분량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거고 누구 지분이 제일 좀 많이 들어간거 같아요? 예지분이 제일 많은거 같아요 역시 래퍼이다 보니까 소질이 있나봐요 역시 그렇구나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그쵸 세 분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을수도 있잖아요 엘씨 막내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그래도 내 지분이 좀 여기에 도움이 됐구나 내 팀에 네 좀 뿌듯하긴 했는데 이제 이제 희서언니 파트가 제가 좀 쓴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희서언니가 되게 발음하기가 힘들다 아 그래서 그걸 찰떡같이 살려주셔야지 찰떡같이 살렸습니다 잘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만족해요 네 왜냐면 또 내가 쓴 가사가 내가 부르는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다 섞어서 해야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You are my key라는 수록곡도 많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4인조 그룹 1위 공개할게요 파워 걸크러쉬 매력이 흘러 넘치는 2NE1이 추억의 4인조 그룹 1위 차지였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은 정말 많은 후배들이 탐내는 곡입니다 맞아요 2NE1 내가 제일 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드라박씨가 연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솔로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지금 예능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도전하고 싶은 분야 있어요 뮤지컬 연기 MC 아까 우리 막내는 들었잖아요 우리 막내는 토요일 맞아요 네 놀토를 이제 꼭 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 휘소씨도 하나 뭐 던져주세요 저는 성량이 크다 보니까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또 메인보컬이니까 뮤지컬 해야죠 아니 어떻게 평소 연기하고 뭐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역시 역시 우리 뮤지컬 관계자 여러분 우리 하이키의 메인보컬 휘소씨 앞으로 연락주세요 네 연락주세요 네 우리 서희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방송연예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연기자 얼굴이 있죠? 네 아름다워요 네 우리 서희씨는 연기자 얼굴이 좋습니다 근데 뭐 어떤 역할이 우리 리더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첫사랑? 아~~ 연인? 그렇네 맞아 학생 뭐 이렇게 아주 순수한 20대의 첫사랑 그런 느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러블리한 거 동안이어서 교복을 입혀놓으면 준학생인 줄 알아요 맞아요 진짜 그럴 거예요 교복이 진짜 잘 어울려요 어 진짜 네 정말 순수한 첫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주인공 연락 꼭 주세요 감독님들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리나씨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영학과를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연기도 해보고 싶고 또 저는 가장 라디오 DJ가 너무너무 탐이 나요 아니 그래서 라디오 러브게임도 많이 좀 들었었다면서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책상에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맞춰두고 정말 라디오를 듣곤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주파수는 맞출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2002년생 아니야? 2001년생 그 카세트 테이프에 주파수 맞추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아니 몇 년도에서 오신 거야 91년생 아니고 2001년생 망냉이가 MSG 아니냐고 아니 MSG 아니에요 노렸다 2001년생이면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난 있었지? 아니 주파수 맞춘다는 게 처음 들었어 아니 주파수 들고 테이프도 있었어요? 네 주파수라는 게 처음 들었어 근데 맞아요 테이프는 있었어 테이프는 있었어요? 이게 테이프에 주파수까지 갇힌 라디오가 있었어요 좋은 거네 좋은 라디오네 어떤 DJ에서 사셨던 거죠? 좋은 라디오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라디오 DJ가 돼야지 저는 이렇게 막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연기도 잘하잖아요 연극영화과니까 전공이니까 나중에 또 러브게임에 우리 연기도 하고 멘트도 하고 이런 또 자리 혹시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루이나 씨 꼭 와주세요 미리 제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또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여가지고 저하고도 비슷한 점도 기억도 깜빡깜빡 이런 친구들이 라디오도 하면 또 잘해요 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고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분의 그 꿈을 노래 참 잘 만들고 잘하는 팀입니다 가요계의 위너 위너가 요즘 4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릴리릴리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위너의 위리릴리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분과는 안 돼요 위리 주세요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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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한 얘기 있는 분 나 이 얘기 꼭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했는데 못한 분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선배님 라디오에 나오게 돼서 정말 설렜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시작 전부터 저희를 너무 진심으로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무나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에 엄청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킹덤 보면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막내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옛날 노래부터 이제 지금 최신곡까지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만나고 또 듣고 춤도 추고 이렇게 선배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막 노래방 온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타이틀곡과는 또 다른 느낌의 하이키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컬러의 음악 만들어주시고 음악방송 마무리 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마이키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둘 셋 하면 해볼까요? 둘 셋! 마이키 따랑해요! 하이키 따랑해요! 안녕! 다짐 다가있는 건 너는 비만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에 떨린 멋진 도 치명적인 매력이 날 길리는 섹시해 날 자극하는 하츠리 오해하지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박소연의 러브 러브게임 러브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즐거운 기념ía بد knock밥 tpm 박소연의 러브게임 굿d 협찬 그념 支